빗소리와 함께 돌아오는 그녀 가수 미교씨를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교씨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첫사람 아파요. 감사합니다. LPN 쇼케이지를 1월 19일에 처음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5개월만에 빨리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많은 기자님들께 인사 충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들 이베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자리에 계신 기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인사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데뷔하시고 두 번째 쇼케이스를 받게 되셨는데 사실 우리 첫 번째 쇼케이스때는 리뷰씨가 너무 많이 물었어요. 긴장도 많이 하고 많이 눈물 흘렸는데 오늘은 또 소감이 어떠한지 기분이 어떠한지 좀 듣고 싶어요. 사실 데뷔를 하고 나서 이렇게 빠른 시일 내로 저희 첫 미니 앨범을 낼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감상 많이 크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기대를 해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저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좀 긴장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도 열심히 준비한 바쁜 오늘 기자님들께 좋은 소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미교씨의 첫 번째 쇼케이스 진행을 같이 했었잖아요. 오늘 미교씨의 눈빛과 컨디션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때보다 훨씬 더 컨디션이 좋아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때보다 더 예뻐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미교씨 그 소식 들었어요? 뭐죠? 지금 미교씨의 이름이 디콘털 사이트에서 1대 리듬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어떻게? 저희는 지금 쇼케이스를 시작도 안 했는데 미교씨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으로 1, 2, 1을 닫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놀라운데 혹시 미교씨 예상으로는 왜 많은 분들이 미교씨를 검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만의 미교만의 목소리를 그리워하시는 분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반응을 늘리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장마 기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재생장에는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집 앞에 빗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비를 검색하다 보니까 또 빙교씨도 찾게 되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